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결국 X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50%인 만큼 많은 분들이 절세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현명한 사전증여로 10년에 한 번씩 증여하거나 사망보험금이나 연금상품을 통해 사전에 준비하는 방법 등 다양한데요. 실제로는 아무런 준비 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미 상속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상속세를 절세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가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금액이 계산되는 것과는 달리 상속세는 물려주는 사람의 총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결국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일단 지난 영상에서 상속세 계산하는 법과 상속재산 공제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확인하고 오시는 게 이번 영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 전에 너무 당연하고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에 제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중 얼마를 공제하는 바로 신고세액 공제를 먼저 챙기고 시작합니다. 총 상속세 3%를 신고세액 공제로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배우자 상속 공제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연로하신 어머니에게도 재산이 상속될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또 상속을 진행하는 게 번거로울까 봐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이하일 경우 어차피 상속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 그러니까 총 상속재산에서 배우자가 승계하는 채무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게 되고 30억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머니가 받을 법정 상속분이 30억이 넘는다면 30억까지 공제가 된다는 말이고 30억 내에서는 어머니가 받을 상속재산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단 배우자 상속 공제를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 명의 등기 등을 맞춰야 합니다. 상속세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28억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와 자녀 둘이 상속받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를 제외하고 자녀 둘만 상속받을 경우 28억에서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을 차감하면 18억이 과세표준이 되고 40% 세율과 누진공제까지 적용하면 총 상속세는 5억 6천만 원이 됩니다. 만약 어머니가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받을 경우를 보면 어머니 상속분 7분의 3인 12억 자녀 둘이 각 7분의 2인 8억씩 상속받게 되고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12억을 차감하면 11억이 과세표준이 되어 2억 8천만 원의 상속세가 나오므로 전자와 비교할 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추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 시 또 상속세를 이중납부해야 하는 부분을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망인이 10년 내에 사망한 경우 단기에 또 상속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중복된 상속세를 공제하는 단기 상속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즉 10년 내 어머니까지 사망할 경우 어머니가 앞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으며 납부한 상속세는 최종적으로 자녀가 어머니 사망시 납부할 상속세에게서 공제하게 됩니다. 단, 단기 상속공제는 1년 내에는 100%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더 오래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10%씩 공제율이 줄어들어 9년이 지나 10년 내에 발생한 재상속에 있어서는 앞서 납부한 상속세에게 10%만 공제하게 되기 때문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세액 공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망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증여 당시 신고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에게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액 공제인데요. 10년 내 모든 사전증여액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만 증여세를 낸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통 부모 자식 간에 금전이 오갈 경우 세무당국에선 고액을 제외하면 적발하기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상속세 확정을 위해 10년 내에 금전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되어 세금 폭탄에 맞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 증여 시에는 증여세 신고를 사전에 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재산 공제와 세액 공제에도 많은 항목들이 세분화되어 있어 한 영상으로 모두 소개해드리긴 어려움이 있고요. 다른 영상들에서 설명해드린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등의 내용들도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해주시면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